휴가철 분위기의 편승에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경상남도가 다음 달까지 특별감찰에 나섭니다. 경상남도는 하절기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을 위해 3개 반 9명의 감찰반을 편성하고 도본청 및 직속기관과 전시군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실태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을 8월 말까지 집중 감찰합니다. 또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휴가비 명목의 금품수수나 편의제공, 대민행정지연처리, 불친절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피서지 행락질서 확립 등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감찰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.